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은 국내외에서 북한 인권 실태 고발을 위해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탈북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하고자 영상을 작업하였습니다. 반세기의 풍경 북한 인권은 더 이상 정치적 키워드가 아닌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있음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알려야 할 것이다. 가족 자체가 이제 강제위원당에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가족도 없고 물어볼 수 있는 가족도 없고 정치범수용소에 가면 일단은 편지도 안 되고 모든 외부하고의 거래가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어도 누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사회와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유미카 구독자 53.9만 명, 평양24시 구독자 36.2만 명, 놀새나라 tv 구독자 36만 명, 남북공동구역 마이너스윤설미 tv 구독자 27.9만 명, 강은정 tv 구독자 22.4만 명, maybe deep, deep inside me i know something what's wrong, but we know the Koreans can be experts and lying, even two ourselves.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선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 거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거짓말엔 도가 터서 우리 자신조차도 속일 수 있다. 출처 탈북민 출신 인권운동가가 쓴 북한 인권의 실태... 정윤하 tv 구독자 18.7만 명, 한송이 tv 구독자 17.3만 명, 심하윤 tv 구독자 14.3만 명, 북한 댁 사랑방 구독자 13.1만 명, 평양여자나민이 구독자 12만 명, 옥토끼 한수의 구독자 11.1만 명, 신은희 tv 구독자 9.78만 명, 안혜경 tv 구독자 9.81만 명, 김가영 tv 구독자 9.33만 명, 몇 번, 3번 화장실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 대? 하면 가고, 안 대? 하면 못 가요. 근데 여자... 북시탈 tv 구독자 9.03만 명, 김서아 tv 구독자 8.5만 명, 북한을 바꾸다 구독자 6.07만 명,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순실 tv 구독자 5.23만 명, 평양예원이 구독자 3.74만 명, 신은하 tv 구독자 3.6만 명, 강수연 tv 구독자 3.38만 명, 대홍단 왕감자 구독자 3.34만 명, 이소연 tv 구독자 3.07만 명, 소연 스피크 구독자 2.64만 명, 반세기의 풍경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